오늘의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세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거부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아가 모세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지난 고백합니다. 주는 거리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합시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변화는 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 국민들이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바라는 것이 뭐였냐. 제발 좀 변하라. 좀 변하면 좋겠다. 정쟁만 일삼지 말고 국민의 삶,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창조적적 변화해라. 변하라. 그런데 정치권은 여전히 답답하지요. 답답해서 어떤 분은 뉴스도 안 본다 그래요. 답답해서 뉴스도 열받아가지고 뉴스도 안 본다. 당락에 매몰되어 가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소귀의 경의를 뜻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적극히 상식의 3장에 개인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정치 현장. 변화해야 될 시간표에 변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태보하는 것이예요. 태보입니다. 부정적인 여파가 계속 있게 되어 있어요. 이부 예배 때 민주당의 우리 정책위 위원장 진성균 의원이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하기 전에 제게 대방이 올라와서 잔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선을 하자마자 바로 정책위 위원장이 되었으니 대단하다. 당 서열 3위로 앞으로 많은 역량을 미칠 것이게 될 것인데 전에도 부탁했지만 차별금지법을 절대 통과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 저 세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자파들이 보고 있는 저 세 나라는 하나님이 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둔다. 저 세 나라는 성교사 다 쫓아 냈다. 저 중국은 지금 인터넷도 다 끊어버리고 모두 핸드폰으로 절대로 서방세계와 소통을 못하게 만들어놨다. 지난주 홍콩 집회 갔다 왔는데 홍콩에 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들어오지 못한다. 빚을 안 준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우리 설교 듣고 싶어도 일체 인터넷이고 핸드폰, 톡이고 일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자파다. 정신적으로 정치제가 열려야 되지 않겠냐. 기대하겠다. 앞으로 이 차별 건제법이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이유. 제가 설교를 할 수 없다. 예수만 구원이다. 그러면 차별 건제법에 걸린다. 동성애자들이 와서 남자 둘이 와가지고 나보고 둘이 해달라면 난 못해준다. 그러면 차별 건제법 걸린다. 그래서 설 예배를 할, 목회를 할 수 없다. 이 차별 건제법이니 좀 참고해서 꼭 되지 않도록 해달라. 왜냐하면 민주당이 자고 통과실려 하거든. 그래서 그게 지금 정치의 위원장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치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사실 보금이 주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냐. 변화의 축복이요. 왜 이번 여당이 이렇게 표를 못 받았냐. 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그야말로 6공화국을 거치면 최하로 지금 그렇게 30대 미만 떨어졌냐 지지율이. 변화가 안 됐어요. 변화. 아니 최상병 문제. 김건희 문제. 다 털어내놔 버려. 너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감옥하자 감옥하고 불받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바로 되지 않겠냐라고 나왔으면 아마 50% 늦게 지지율이 올라갔을 거예요. 변화가 안 돼. 변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제 좀 조사해야 된다. 그 말 했다가 그냥 비수들이 벌집같이 쏘아냈어요. 사퇴하라고. 그거 보세요. 뒤에 먼저 뭐합니까. 대통령이 변해야 나를 정당이 인정을 받지. 대통령이 뭐고 쬐는 거거든. 대통령이 뭐고. 하도 변화가 안 되니까 미워가지고 상대를 다 찍어줘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화되지요. 변화. 메시지 맨날 들으면서 예배 맨날 들으면서 변화가 안 돼. 변화. 영적 분별력도 없어.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 새로운 변화가 없어. 보금은 변화를 약속하고 변화의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보금을 단순히 인포메이션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삶 자체가 어떻게든 변화되는 말씀이 변화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된다.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들어야지. 그리고 변화되어야지. 예수님께서 공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베푸신 기적도 바로 변화의 기적이에요. 변화. 가나온이 단지집에 예수님 가서 뭘로 바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렸어요. 질적 변화. 질적으로 변화시켜버렸어요. 사도파울이 곤도우 소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자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새것이 되었다. 그것도 보라. 보라 새것 아니냐. 예수님의 사랑은 늘 새로워야 돼. 이부 예배 마치고 미국에서 온 20년 전에 예원계에 다니다가 미국 간 권사님이 저한테 인사를 왔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전혀하고 똑같습니까? 그렇다. 날로 변화하다는 것이다. 아멘. 변화되어 변화. 복음은 변화시킵니다. 복음까지 성도는 변화되게 되겠어요.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매일 여러분의 복음 듣는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돼 새로. 어제 그거 다 끝났어요. 잘했다 못했다 상관없어. 오늘 새로운 날 주셔서 생명 연장시켜주시면 오늘을 기대하면서 하루살이 같이 새롭게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힘있게 변화되고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스 4장 15절에 우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에게까지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라가라.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계속 자라야 돼. 자라야 돼. 신앙이. 베드로도 베드로 후세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말하지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바울도 자라가라. 베드로도 자라가라. 예수님도 변화되라.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 변화의 연속이 돼야 된다. 계속 변화. 변화 연속. 새롭게 새롭게.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변합니까? 얼마나 변해요? AI까지 지금 AI가 발전되어가면 어찌 되느냐. 상상 초월의 문제. 어느 정도 제한식이야 될 정도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세상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홀타분해갖고 장전이나 올해나 지난달이나 이달이나 지난주나 이번주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화가 없으면 변화. 성경적 신앙생활 아니에요. 변화. 연속이에요. 연속. 갓난아이가 젖을 먹으면 어떻게 자라잖아요. 젖을 먹으면 자라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영적 양식을 젖을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자라가라. 계속 자라야 돼. 자라야 돼. 이것이 영적 정상 상태예요. 그래서 변화는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뭐요? 필수다. 변화는 필수다. 변화하는 건 필수다. 여운교회가 계속 변화하는 거 보세요. 계속 변화. 지금 막 엄청나게 확장해 나가지. 심지어 이 교회에서 지금 문화센터 1층도 가보세요. 오늘 싹 다 변화되었어요. 100명이 들어가서 커피 마시고 포럼하고 술신 공간으로 싹 다 바꿔서 그때그때마다 상황 따라서 빨리빨리 변해야지. 시대를 지도와 나가지.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이후 돈 든다고 이후 의미가 없다고 전부 다 문 다 닫는 거예요. 앞으로. 내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을 유명한 말씀 신학자들이 이 변화산 사건을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 성천하심과 함께 5대의 사건이다. 5대의 사건. 이 변화산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죠. 변화산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누리실 이 영광에 대해서 커튼의 일부를 조금 열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 이들도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살면서 영향력을 입혀 나가는 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동기부위를 하신 것이다. 본문을 통해서 연결받으신 분들 이 땅의 서론적인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변화에 정인된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망대가진 파수꾼에게 우리의 주어진 다양한 장막터를 열 편한 삶이에요. 다양한 장막터 인포메이션 수준으로는 제안받지 말고 내 예배 들었다 내 참석했다 알아들었다 수준의 그런 수준 말고 트란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화된 수준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삶 저 부분이 큰 기쁨이 현장이 될 거예요. 이런 기쁨 가득한 신앙창환한 영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변화되신 예수님입니다. 2절을 봅니다. 요새 두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오늘 본문 시간표는 베드로가 주는 글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지 6일 후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구부 요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왜 산에 올라갔는지 내용이 나와있지 않지만 누가 본 9장 28절에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갑자기 그 모습이 변형이 되었어요. 어떻게 변형되었냐 이게 변형되다 말하는 원어로 메테모르포데 라고 하는데 메테모르포데 이 말은 단순히 외형적 모습의 변화만 아니에요. 본질적 형상 본질적 형상이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예수 거리도의 신적 본질 예수의 신적 본질에 대한 신부로운 개시 그 말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서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으마고 매우 휘어졌다 이렇게 마가는 표현을 했고 마태는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 태양같이 해같이 빛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제자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살던 살면서 함께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계실 때 예수님 그 모습 그 영광 모습을 잠깐 보여준 거예요. 빌버 2장 6재를 보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계신 그 영광 모습을 잠깐 제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보다 더 강한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어떻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나타났었냐 상식의 3장 사건 때문에 상식의 3장 사건 상식의 3장 사건이 뭡니까 인간의 조상 아단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종해서 범죄한 이후로 그 죄 때문에 불신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사는 종로로 타면서 살다가 영원히 사단에 있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죄인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 선지자들 아무리 보내도 해결하지 때문에 육신 육신 예수님은 화가가 그린 인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과 대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이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범죄한 아담 우선이 아니고 아담 우선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우선 그것도 성령으로 인해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죄무제결하느냐 십자가에서 인간이 죽는 저주 죽음 중에 가장 비참한 이 십자가 대성물이 돼서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삼이 없냐 죄 해결한 피를 흘려야 돼요 그 약단의 짐승을 잡아가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이 죄삼을 받았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고 십자가 보일로 모든 인류가 죄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미션을 감당하게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영광된 형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것은 예수님의 신성 인성도 100%이지만 100% 하나님 신성을 그렇게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이 변화사건이에요 장차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임하게 될 부활 성천 재림의 영광스러운 이 미래를 마치 영화의 예고편을 잠깐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본문 7절에도 보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를 듣고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여라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회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실 때 한 해로부터 그렇게 임했던 음성과 동일한 음성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심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음성이에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는 제자들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가시밭길 그 고난의 길 그 핍박의 길 그 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비롯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사역하게 될 고난과 역경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이 장면 이 영광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4성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당시 해로당인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게 갇혔어요 먼저 갇힌 이 야구부는 이미 순교를 당했고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고 그 다음날 베드로 순수인데 내일 순교당에 내일 죽어요 그런데 4성전 12장에 보면 감옥 안에서 태연히 잠을 잤다 얼마나 잠을 깊이 잤느냐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찰 정도로 차서 깨울 정도로 잠을 잤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마음속에 뭐 순교 그래 죽어도 좋아 나 죽으면 천국이야 천국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죽음마저도 죽음마저도 전혀 그것이 두렵게 느끼지 않았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두려움이 있고 많은 불안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앞에 미래는 보장된 미래다 미래가 보장됐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넘어설 수 있어요 어떤 무슨 말든 무슨 사건도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아무런 억울한 일도 다 넘어설 수 있다고요 예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시작상 하면서요 다양한 문제와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힘든 아픔도 찾아올 수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장된 미래가 있다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샀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대부분 중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무기력해졌습니다 천국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은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천국의 비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 끝 덤으로 받아 덤으로 줘 그냥 줘 이 어마어마한 적복을 다 놓치니까 무기력하게 산다 아무 능력이 없어 사단이 뺏어버렸지 성령을 얻지 안 하지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크다 무기력해요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불신자들은 하나에 없는 인간들은 그야말로 서울바닥에 빌딩 다 찾아오는데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어 하나 있었어 63빌딩 그거 뺏겼어 제수님의 장로가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의 대표적인 적복의 대상이었는데 그것도 또 뺏겼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왜 무력합니까 우리의 어마어마한 이 어마어마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지 잘대로 물질 때문에 맹협 때문에 학벌 때문에 외모 때문에 자리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독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지 마세요 사람에 대해서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평가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사단에 주는 귀신 주는 이거 더러운 거 이거 불신자들 하는 거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영적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인간 하나 때문에 내가 잠 못 자고 저 말 한마디 때문에 잠 못 자고 내가 그걸 수준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 자유인데 내가 사단에 내가 잠깐 내가 당했지만은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여러분 영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영원한 천국 소망했는데 자손심이 있지 사람이 영적 우리 영적 부활피잖아요 뭐 세상 삼성시 시작이 나옵니까 돈 앞에 비굴해지고 돈이라면 쩔쩔쩔 매고 무슨 물질 명예 앞에 저는요 저는요 국회의원들 올 때만 했는데 내가 박사를 내요 그냥 교훈과 발언이 하면 의료 교육하는데 교육식이 나고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 말해 목사님 제발 좀 눈물하지 마라고 알아서 해놓고 또또마마라 그게 뭡니까 솔직한 얘기로 아무것도 아니지 그 뭐냐 그 뭐 얼마 지나면 아니 5년 살인만 죽기 살기로 또 안 되면 떨어지면 실업자대 여러분 세상에 뭐 그걸 부를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특고 타고 다닐 때요 개최하면서 교회 집고 나서 차가 제가 원래 다 차가 다 있어 집도 차 다 있었잖아요 다 팔아보고 다 마치 버리고 차가 제일 그 당시 우리나라에 티코라고 있었어 티코 그거 타고 다닐 때요 이거 그 차가 팔팔고속도로 가면요 버스가 지나가면 하도 차가 작아가지고 막 흔들끄러 하도 차가가지고 그러고 파워도 핸들이 아니에요 차는 조그맣는데 이거 털기는 엄청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내가 몇 년 타다가 지사람들 지사람들 그걸 못 돌려가지고 막 힘들다고 그거 타고 다니죠 뭐 목사 모임에 중형교 딱 들어가는데 중형교 목사 모임에 중형교 가는데 못 들어가요 왜냐 이렇게 여기 왜 들어오냐 목사인데 티코 타고는 목사 처음 봤대 봉고 타고는 목사는 봐도 티코 타고는 목사 처음 봤대 티코 오늘 처음 봤어 잘 봐라 호텔 같은 데 무슨 모임 있잖아 목사 모임 조창기도 모임 가면 이래 절절절 티코 타고 티코 타고 온다고 티코 탄 게 무슨 호텔 들어오냐 이런 식이지요 기죽었습니까 티코 타도 기죽습니까 사굴세 산다고 기죽냐고요 지하 땅깜빵에 산다고 기죽냐고 내가 누군데 여러분 영적으로요 이거 놓치는 순간 여는 진짜 창피당합니다 부신자들이 조롱을 당한다고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우리에게 엄청 정란 소망이 돼 내 수준 내가 누구냐 영적으로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주시고자 했던 분명한 참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서러운 인생이 아니라 볼륨 인생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의 증인입니다 사절입니다 이에 엘리아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외에 또 한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유명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아 이 등장을 해가 예수님과 대화를 한단 말이오 구약의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왜 하필이면 이 모세와 엘리아만 대표적으로 나온 이유가 뭐냐 그 이유 있어요 그 이유는 두 사람 다 특징이 전부 다 예수가 그의 정의심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아니면 절대 안된다고 강조한 인물들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 보세요 모세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하면 율법이에요 하나님 모세통의 율법 다 주었어요 율법 대표입니다 그런데 갈라데아 3장 1사를 보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밝히고 있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전주를 알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구원이 안돼 또 죄지요 또 죄지요 또 죄지요 아무리 율법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을 통해 구원 얻을 수가 없어 율법을 어기면 죄잖아요 죄인이 되잖아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깨닫고 결국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모세통의 율법을 준 이유가 이거예요 아무리 해도 율법을 지키지 율법을 구원 받을 데가 없지 그러니까 돌아와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께 항복해 예수 영접해 이거 발견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이 엘리아는요 엘리아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선지자의 대표 선지자들의 한 예언의 핵심이 뭐예요 메시아 온다 그리스도 온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 그리스도는 헬라 말 그리스도 구원자가 온다 인류 구원자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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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단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 그 대표가 엘리아란 말이요 결국 두 사람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심을 정규해 주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베드로가 또 돌출 발언합니다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오늘 본문은 아주 핵심만 표현하고 있지만요 똑같은 장면이 있는 누가 보면 구장에서는 저는 사정이 잘 나와 있어요 이들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기도하자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갔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변형되는데 이들은 졸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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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잤다 잠을 잤어요 졸았어요 졸다가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굉장한 광경이 보이진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님께 떠나는데 예수님은 광채가 나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도 적흥적으로 잘하잖아요 여기가 조사오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아를 위해 초막채서를 짓고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가 조사오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표현 자체가 신앙생활의 성장을 막는 결정적 표현이에요 여기가 조사오니 이만하면 됐지 뭐 이제 뭐 교회 본당도 이제 짓고 이제는 뭐 다 완성됐으니 이만하면 됐지 우리끼리 좀 우리 편안하게 좀 조용히 그냥 우리끼리 그냥 부담 없이 그냥 교차하고 우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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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끼리 그게 한국교회 세계교회예요 변화 싫어합니다 변화되는 거 싫어요 그냥 막 종기 조사오니 여기가 조사오니 신앙생활의 성장을 막는 결정적인 표현 가만히 있는 것은요 결코 보금의 본질이 아니에요 보금은요 생명 확산을 일으켜야 돼요 보금은 계속 움직여야 전진해야 돼요 보금 가진 자는요 변화의 정인으로 써야 된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스타트만 2022의 운동은 변화의 정인으로 서게 되는 통로입니다 변화되고 싶으면 스타트만 2022에 참여하세요 교회가 장막터를 넓히는 3.11조 운동 3.11조에서 전도하는 운동 지역 장막터를 넓히는 4천명대 운동 2.37 장막터를 넓히는 2.37 운동 골목 장막터를 넓히는 골룡 전도 운동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5월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골룡의 장막터를 사회에 더 집중해라 교회 안에 골룡 전도팀이 있으니까 저거 활용해라 온비 교수님 건사님 골룡 전도 친척들 한다고 그렇게 지금 막 그렇게 전도하고 있다 여러분 생명살련 이래 우리 청년들이 말해서 항상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 대단히 감사해요 이 골룡 전도하는데 청년위원회에서 그냥 전국 막 전국으로 달리면서 부모님들 전도한다고 그래 참여야지 부모 자식이기는 부모 없어요 자랄 때는 좀 무서운 부모였지만 이제는 청년들이 내가 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야말로 내비를 장가시지 못갔지만은 그래도 보금은 전해야 되니까 내비를 실업자로 돼가지고 돈 못 벌지만은 그래도 보금은 전해야 되니까 기둘지 마시고 아멘 보금 전도 오늘 주부 보니까 막 이 청년들 중에 막 골룡 전도한 간정들이 두 장이나 세 장이 있대 쫙 이거 보니까 막 전라도로 저 강도로 막 그렇게 보금을 전가했다 이야 여러분요 이 안에서 인생의 해답 찾고 결론 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로 아미나시 바랍니다 즉시로 영적 시급순을 가지고 골룩보금화에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체험하는 영공동체 되기를 지혜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세계적인 문호음 톨스토이 이 톨스토이 당시에 러시아 기독교의 무력함을 보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자신의 변화 러시아 기독교인들이 영적 영향력을 입히지 못하고 무력하게 무너졌던 이유를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러시아 기독교 다 무너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변화의 시작은 나부터라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나부터 변화돼 나부터 그 핵심 방법이 뭐요 어떻게 하면 나부터 변화됩니까 바로 3집중 3세팅 3응답의 영적 비밀이에요 오늘 주부의 7여정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 내용 쫙 주부에 실었습니다 다음 주도 또 실을 거예요 7중이 뭔지 7여정이 7세팅이 뭔지 3응답이 뭔지 딱 실어줄 거예요 계속 매주 우리 메시지가 농축된 용어들을 풀어줄 거예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 기도예요 언약 기도 하나님이요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오늘도 넘치가야 주옵사사 영역지력 체력 경일력 하나님 오략을 쏟아부어 주옵사사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해서 신고한 전응답 받게 하시고 2, 3절 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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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에덴의 축복 누리게 하야 주옵시고 나학교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 받게 하야 주옵사사 얼마나 기도가 힘이 있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구로 한 바퀴 쫙 도는거지요 성사문들을 위해서 쫙 저는 쫙 씁니다 쫙 알류붙해가지고 알류붙지 방송붙해가지고 제가 다 대표니까 제가 총장이니까 쫙 쫙 지구로 한 바퀴 다 돌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거 삼집중은 아침 낮 저녁 기도 리듬을 타는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약속을 기도하고 낮에 여러분 잠깐이라도 한 3분이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과 기도하고 기도 리듬 쫙 여러분 막 졸면서 죽여 놓은 같이 기도 문이 다 정해져 있어요 털이 칠망대 칠여정 칠여정표를 따라가는 기도 성사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식을 누릴 때 누릴 때 내가 변한다 내가 변해 그리고 삼세팅 현장이 변화하는 영적 비밀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그 현장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는 것이다 교회가 마찬가지 교회도 그 기도의 빛이 밝게 드러나는 이 어둠에 있는 이 영혼들이 찾아오게 하는 자연스럽게 모여 영적 소통이 되는 안테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 교회만 들어오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소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3응답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해열자 되신다는 복음의 맛을 보는 복음의 맛 복음의 맛 문제는 뭐가 있어요? 답이 언제나 문제에 답이 있어요 문제 속에는 문제가 왔습니까 답이 있다니까 어디서 말씀 속에 차대 말씀에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실제로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 다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실제로 랩런트 요셉이 3집중 3세팅 3응답의 영적 비밀을 가지고 세계 살렸잖아요 여기에 모든 성도들 시대적으로 주신 영적 비밀을 입사 누리고 내가 변하고 요셉은 노예에 가서 노예에 여러분 벌거벗고 반주만 입고 노예 시장에서 팔려본 적 있냐고요 억울하게 감옥 간 적 있냐고요 그것도 13년이에요 도탈 이런 고통 이런 얼음을 집중했더니 하나님 총리 만들잖아요 집중했더니 집중 억울하다가 분노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 집중했더니 그 억울한 모든 것이 적복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변해야 한다 그러면 현장도 바뀌어요 그러면 상대도 바뀌어요 변화의 정인들 다 되시기를 지혜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산부에 나와 모든 성도들 변화는 변화는 필수란 사실을 기억하고 참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이 새롭게 변화 성장케하여 주옵사사 예수 고생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범 correct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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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